학암 치료 가지고는 암이 낫게 돼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도 이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와 뉴스타트의 확실한 차이점을 잘 인식을 조금 확실하게 못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항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제가 첫 강의부터 모든 질병, 특별히 암은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할 때는 우리들의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에는 뭐가 있다? 네,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결국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더라도 이런 현상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원인이 있어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된다. 왜 그러냐? 그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암세포에 대한 미련이 남아져서 이게 참 힘들어져요. 여기 보면 우리들의 세포가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핵이 있고 이 안에 여기에 염색체는 미토콘드리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음식물 먹을 때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당분이 되어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온 세포 한 개를 자동차로 보면 이 자동차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어떻게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기름이 타는 곳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자동차라면 빨간색이 땅콩같이 생긴 이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휘발유, 디젤, 기름이 엔진에 들어와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라는 자동차의 기름은 이 당분입니다. 그래서 저혈당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기름이 안 타니까 기름이 부족하나 기름이 부족하면 차는 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당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식으로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당분을 태우면 뭐가 생산이 돼?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이 에너지로 세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우리 세포 안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생산되는 과정에 부산물이 생깁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들어와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사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활성산소는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왜 해로우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데리아를 파괴하고 또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이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금방 빨리 빨리 죽습니다. 세포가 빨리 빨리 죽는다는 말은 어떤 현상이 빨리 빨리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노화죠. 노화 현상이.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분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 굶으면 죽어 안 죽어요? 밥 굶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당분 공급이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이나 간에 저장해 놓았던 당분을 다 쓰고 나면 죽어요. 에너지를 생산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또 뭘 하느냐 하면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병을 일으켜요. 제일 많이 일으키는 병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부산물로서 생산되니까 그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매일매일 손상을 시키고 변질시키니까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5년, 10년 전만 해도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왜 아니었느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에 매일매일 걸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이 치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병 같지도 않는 병이에요. 왜? 왜 병 같지도 않는 병이에요?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데 매일매일 나버려요. 누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매일 걸리는 병이 매일 자기도 모르게 나버려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암은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매일 걸리고 나도 모르게 매일 걸리고 그리고 또 나는 걸린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면 매일 다 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내일도 암 걸릴 거고 그리고 또 걸렸다 하면 뭐예요? 이상구 박사는 암세포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써요. T세포가 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매일 암세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 환자가 되시기 전에는 매일 암에 걸려서 매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여요. 왜? 이 T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이 T세포가 못 죽이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 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죽여 달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항암치료를 하죠. 그러면 암세포 죽이고 죽는데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도 세포예요. 문제는 다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상적인 좋은 세포들도 다 죽이는데 그 중에서 정상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세포가 뭐예요? T세포예요. 이 T세포가 있어야만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암이 지금 내가 암 환자가 되어서 암이 나으려면 뭐가 회복되면 돼? T세포가 회복되면 암은 나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항암치료를 하면 항암제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무슨 세포도 죽여? T세포도 죽이니까 이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주면 암세포가 죽으니까 암이 줄어들게 안 줄어들게? 암이 줄어듭니다. 5cm 짜리 암이 결국은 2cm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줄어드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병원치료다 이 말이에요. 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5cm 짜리가 2cm로 줄어드는 동안에 이 뒷세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cm로 줄었다고 이야! 효과 있네. 이 바이룸 바보가 어디 있어? 왜?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려놓고? 이 뒷세포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5cm 짜리 암이 생겼는데 이거 해가지고 항암 해가지고 2cm 짜리가 되었다고 이야! 효과 있다. 이건 바보야 바보. 이게 5cm 짜리 암이 2cm가 되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항암제는 T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면역력이 바닥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계속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계속 피를 뽑아요. 뭐 하려고 피를 뽑아요? 무슨 검사하려고? 백혈구 검사하려고. 왜? 항암 치료를 하면 T세포도 백혈구 중에 하나예요. 그 백혈구들이 병균과도 싸우고 다른 모든 것들과 싸우고 암세포하고 싸우는데 왜 항암 치료하면서 자꾸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숫자를 세고 있어요? 왜? 이 항암제가 이 백혈구 T세포를, 이 면역 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이게 너무 줄이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대충 7000에서 8000 이상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항암 치료 시작했을 때 8000 이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면 이게 6500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제는 5800으로 줄어요. 점점 줄어요. 왜? 항암제가 이 백혈구를 죽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4000까지 내려가면 의사들이 긴장을 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4000까지 내려가면 3000 이렇게 되면 고마워. 항암 치료 못해. 이 3000이 됐는데도 항암 치료를 해서 이게 2000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공기 중에 있는 곰팽이나 이런 면역력이 조금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2000 이 정도로 3000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돼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곰팽이가 폐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는 면역세포 백혈구들이 곰팽이라고 죽여 버려요. 그런데 항암치료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폐 속에서 곰팽이가 자라. 그래서 곰팽이 폐렴에 걸려요. 그래서 암 때문에 안 죽는데 뭐 때문에 죽어? 폐렴 때문에 죽는다. 또는 피 속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걸 못 죽여 그래서 폐혈증으로 죽고 항암제 가지고 이 5cm 짜리가 2cm가 됐다. 항암치료 효과가 있다. 이거는 바보 소리야. 그러면 2cm가 됐을 때 백혈구 수치가 30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돼.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이 쉬어야 돼. 어떻게 될 때까지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회복되는 동안에 2cm 짜리 암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혈구들이, T세포들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2cm 남은 이 암들은 지금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쑥쑥쑥 날이 갈수록 더 잘한다. 아시겠죠? 그러니 항암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항암치료제가 면역력을 강하게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면역력을 파괴시키면서 암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치료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이제 항암치료를 했다. 그러면 항암치료 때문에 완전히 암이 낫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암치료 받아서 낳은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 받아서 다 낳았던데요? 그 사람이 다 낳았다면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전혀 재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낳았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항암치료 때문에 낳았을까요? 여러분 암이 완전히 낫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완전히 나요? 면역력이 강해졌을 때만 완전히 나요. 그런데 항암제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니까 항암제 때문에 완전히 낫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항암치료를 했는데 낳은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희 씨 같은 분은 벌써 폐암 말기가 돼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해서 미국 가서 치료받았어요. 미국 가서 치료받고 나서 재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심장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 미국 가서 치료받고 나서는 10, 15년? 역시 이건희 씨 같은 재벌, 돈 많은 재벌들은 미국의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낳았구나. 천만의 말씀. 미국 가서 치료받아 봐도 이게 낫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서 낳은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기에 이 원인이 뭐냐? 그리고 내 T세포가 왜 암세포를 못 죽이냐? 이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강식을 하자.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생활의 습관 자체가 너무 건강하고 거리가 멀어서 내가 암호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사람. 아시겠죠? 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 어디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 이상구 박사, 건강 세미나, 현수막도 크게 붙여져 있고 그런데 이제 오전 그때 이제 강의를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7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11시 45분쯤 돼 가지고 오전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떤 건강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60세 후반. 아주 혈색도 좋고 도무지 암호 환자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뵙기에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강의도 다 끝나가는 판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는 박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보기에는 전혀 암 환자가 아닌데 그랬더니 아 제가 암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암이 다 나셨구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몇 년째 재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 이제 거의 5년 다 되간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암이 다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의사선생님을 잘 만났죠. 그 삼성병원에 누구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치료를 잘 해줘서 낳았대요. 제가 그걸 믿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선생님 암이 다 완치된 것이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아 그래요? 저는 의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닐 겁니다. 선생님이 이 암에 걸려서 아마 선생님의 삶에 사는 삶의 방식,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업을 그렇게 잘한대요. 자기가 사업을 뭐 이런 걸 해 봐야 되겠다. 하고 탁 하면 맨날 성공한대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 다시는 암에 걸리면 안 되겠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낯습니다. 그냥 항암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에서 무엇을 바꿨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렸습니다. 이제 좀 돈 벌려고 애쓰지 말자. 이미 벌어놓은 것도 뭐예요?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고 이러다가 암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은 이제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다 넘겨주자.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운동이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없고 맨날 술 먹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딱 물려주고 나니까 술 먹을 일도 없고 운동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혈색이 아주 좋아요. 뭐 한 거예요? 뉴스타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군가가 박사님 테이프를 줘서 그걸 듣고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뉴스타트를 통해서 자기는 뉴스타트 뉴스도 몰라. 강의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현미밥이 좋구나. 채식이 좋구나.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고 있으니까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더 체력이 좋아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건강식하고 운동해서 병이 암이라는 것이 치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 낳은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낳은 것이다? 항암치료 때문에 낳은 것이다. 반드시 항암치료 때문에 낳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변화, 생각의 변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잖아요. 이 생각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그래서 면역력이 다시 회복돼서 암이 낳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정리가 안 되면 죽도밥도 아니에요. 특히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항암치료도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나의 주치의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히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항암치료를 믿을 수도 없어져 버려.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암치료로 성공하시려면 뉴스타트에 안 오셨어야 돼. 아시겠죠?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항암치료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암치료의 통계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치유율이라는 것은 똑같은 암에 걸린 100명이 있다면 어떤 항암치료를 했을 때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치유되버렸냐 라는 통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치료에서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무선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율. 박사님, 치유하고 생존하고 같지 않습니까? 전만에 생존율이라는 것은 암은 치유가 안 돼도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그 통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생존율입니다. 이 항암치료를 받으시면 5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암은 안 낳아도 5년 이내 안 죽을 확률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45%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유는 안 되지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은 45%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항암치료 받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아질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4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게? 아, 치유율로 들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율을 물었는데 의사들의 통계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는 생존율로 답변을 하죠. 그런데 환자들은 치유율로 들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45%는 치유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선택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이 선택도 못하고 저 선택도 못하고 항상 가운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다 보면 골든타임은 가버린다고 하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박사님, 항암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느낌이 어떨까요? 강의를 들었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항암치료제가 제일 먼저 등장한 항암치료제를 제 1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제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물을 죽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1세대 왜 표적항암제가 나오고 면역항암제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1세대 항암제는 이걸 못 써요. 아무리 사용해봐도 D세포를 너무 많이 죽이고 면역력을 너무 약화시키니까 이게 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는 수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노벨상을 받은 약이 없어요. 항암약이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암이 심각한 병인데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1세대 항암제,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는 가치가 없다. 아무리 우수한 항암제가 나왔다고 해도 노벨상을 안 줬어요. 왜? 너희들이 항암제를 만들려고 하거든 무슨 항암제를 만들어라?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만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암세포, 즉 T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였다고 하면 암이 낳을 수 있습니까? 왜 안나와요? 암세포는 매일 생기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요. 박사님, 이 약은 암세포만 죽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안나와요.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는 약을 몇 세대? 2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 2세대 항암제를 표적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항암제는 어떻게 만들냐면 암세포는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거든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변질되는데 유전자가 변질되면 나는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라는 표시를 이 세포막에 해줘요. 그래서 이 표시를 따라가는 항암제를 만들면 이 표시를 가진 암세포만 어떻게?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표적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항암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암세포만 탁 골라서 팍팍 죽였어요.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는 암이 정복되겠다. 암정복은 약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무엇으로만 정복이 돼요? 면역력이 강화되어야만 정복이 되는 것이지요. 약으로는 아무리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봐야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면 맨날 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자꾸 이 표시가 있는 것을 공개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 표시가 있으니까 공격받아서 죽더라. 그래서 그 표시, 유전자를 어떻게 해? 자꾸 변이된 유전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표식만 보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 표식이 없어지고 새롭게 이런 표시를 이런 표시는 이 약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화 문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것을 없애고 이제는 이런 표식을 따라가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의 문제점은 암세포만 골라서 딱 주기 때문에 효과는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데 문제는 이 표적항암제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 생긴 내 암세포들을 맨날 죽여주면 그게 완전한 치유인데 그 치유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아무리 T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면역력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치유라는 것은 면역항암제가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 면역항암제 가지고 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그렇게 잘 들어 잘 듣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7cm 암이 있었어요. 표적항암제를 탁 쓰니까 첫 달에 이게 당장 4cm도 탁 줄어버려요. 첫 달에, 둘째 달에 2cm로 줄어버려요. 셋째 달에 1.5cm, 넷째 달에 1cm, 5개월째 달에 1cm로 줄어버려요. 더 이상 죽어? 안 죽어? 더 이상 안 죽어요. 왜? 표적항암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렸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 야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오래 가봐야 5개월 가요. 그래서 6개월 이쯤 되면 서서히 내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표적항암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이 안 들으면 다음 약 쓰면 됩니다. 그럼 다음 약 써도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결국 이렇게 되버려요. 무지무지하게 비싸죠. 아시겠죠? 그리고 완전히 치유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치유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만 돼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그렇게 잘 듣고 그래도 노벨상 받을까? 안 받을까? 못 받았습니다. 왜 노벨상을 안 줬게?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아하! 이 사람들 아무리 표적항암제를 만들어서 암세포만 죽인다고 해도 면역력이 약해서 암에 걸린 사람의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야죠. 그런 표적항암제를 만들어내면 결국 내성이 생기고 또 내성이 생겨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벨상 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제발 면역력이 중요하지 않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암이 치유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항암제 좀 만들어 봐라.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 들은 것이 뭐예요?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를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생기야, 생기!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어떤 것을 먹어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내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내과보다 면역학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면역학 알레르기하고 면역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그 학교에 그 교수님이 일본 동경대학에서 이 면역학을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제 스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자 하냐면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냐. 그것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가 1976년, 7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면역력만 강화시켜 줄 수 있다면 알레르기성 질병도 다 낫게 할 수 있고 암도 다 낫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것을 성공했으면 지금 저는 거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믿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피를 뽑아서 원심불리기에 넣어서 시음관에 넣어서 고속으로 돌려요. 원심불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시음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 속에 세포들이 여러 종류 세포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많고 제일 무거운 세포들이 적혈구에요. 그래서 제일 무거우니까 원심불리를 시키면 이것들은 밑바닥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세포는 여기에 다 모이고 또 무슨 세포는 여기에 모이고 혈소파는 여기에 모이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T 세포도 이 세포의 무게에 따라서 여기 다 모이고 있는 층이 달라요. 그래서 피펫을 넣어서 이것이 T 세포의 층이죠. 이것을 빡빡 빡아 올려요. 그러면 그것은 T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T 세포를 배양 접시 있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깨끗하게 해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그래서 이 T 세포를 썩내게 만들어 보자. 이 T 세포를 썩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T 세포 자극제를 줘야 돼요. 그때 자극제로 쓴 것이 PHA라는 자극제가 있었고 콘카나발린A이라는 자극제가 있었어요. 이 자극제를 주면 T 세포들이 악성이 갑자기 활발해지고 T 세포가 번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T 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양시켜 가지고 숫자를 넣어서 그것을 다시 환자의 피 속으로 넣어주면 암을 공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성공하기를 고대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가지고도 실험하고 쥐 가지고도 실험하고 토끼 가지고도 실험하고 그래서 썩난 T 세포를 토끼 피 속에 다시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변균 같은 것을 어떻게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빨리 죽이는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요즘 그거 합니다. 알겠죠? 요즘 한국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데 800만 원이라도 1년 맞으면 1억이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그럴 듯 해요? 안 돼요? 그런데 왜 T 세포를 활발하게 썩내게 만들었는데 공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몸속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겠어요? 실험실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실험실에서는 환경이 T 세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요. 왜? 환자의 생각, 뜻. 이게 부정적이에요. 간혹 그 치료를 해서 성공하는 암이 좋아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라서 좋아진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 뜻이 중요하지 아무리 약물 처리를 해서 썩나게 만들어도 여기에 우리 환자의 그 생각, 뜻 이게 부정적이 돼 버리면 약물 처리를 해서 썩내게 해 준 것 이런 것 다 도라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뉴스타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해서 논문도 쓰고 제출하고 이래도 뚜렷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안 해요? 대학병원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다? 그것은 대학병원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왜 대학병원에서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열 치료, 고주파 치료, 이런 온갖 치료가 다 있잖아요. 대학병원에서는 안 해요. 그게 수입도 되고 그런데 그게 들으면 왜 안 할까요? 그게 들으면 우리도 고주파 치료실 하나 만들지. 저는 안 되는 것을 대는 척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이제 암은 정복할 수 있겠구나. 천만에. 그래서 지금 표적항암제 치료제가 많이 나와도 결국은 써보면 금방 내성이 생기고 또 약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약을 바꿨을 때 그 약이 들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치료제가 나와야 돼? 면역항암제가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제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가 왜 면역항암제가 나와야 되냐 하면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이제는 별 볼일 없게 되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가 안 되겠구나. 결국은 면역력이구나.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결국은 면역력이다. 그런데 면역력은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졌냐 꺼졌냐가 문제야. 그런데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 뜻의 생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면역항암제를 만들어내도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나왔을 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암 전문회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서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을 만드는구나. 이제는 노벨상을 줄 만하다. 암의 답은 면역력에 있는데 뭘 다른 짓을 1세대 항암제, 표적항암제를 만들어서 치료한다. 그동안 우기고 있었잖아. 이제 면역항암제를 만들냐? 좋다.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암의 해결은 면역력에 있다.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왔으니까 암은 어떻게 정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항암제를 잘 배워보면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암세포를 속여서 무슨 소리냐 하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 그게 면역력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면역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암세포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T세포라고 치면 암세포와 T세포가 여러분이 혈관 속에서 만나면 반드시 암세포가 T세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갈색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T세포와 이 암세포와 만나면 이 암세포가 자기 주민등록증 나는 암세포다 라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하면 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여기에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T세포에게 민원을 제출합니다. B7이라는 민원을 제출하면 이 민원은 뭐하는 민원이냐면 T세포님, 저를 죽여주세요. 왜?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5일 날 시작했으니까 오늘 7일 안에 오늘쯤 되면 T세포, 암세포들이 고민입니다. 왜? 자꾸 유전자가 켜져요. 세상에 안 들어오던 현미밥도 들어오고 막 웃고 노래도 부르고 이때까지 부정적인 생각 밖에 안 하던 사람이 웃고 박수를 치고 생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암세포 쪽에서는 이거 이상하네요. 이때까지는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면 여러분이 뉴스타토 오기 전만 해도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여러분 몸 안에서 만나면 T세포로서는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그래서 병원 가서 맨날 하는게 항암치료 받는다 하는데 병원 가서 하는게 결국 이 환자는 병원 가서 누구 죽이는 일 밖에 안 해요. T세포 자기 죽이는 일밖에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T세포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없는 판국인데 병원 가더니 뭐예요? 또 약이 들었는데 자기를 막 죽여 T세포.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이 주인이 누구 편이에요? T세포 편이에요? 암세포 편이에요? 주인이 암세포 편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들 T세포를 만나면 요즘 어떻게 살기 좋냐? 암세포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살기 좋습니다. 그럼 T세포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암세포를. 암세포 쪽에서도 이 주인이 누구 편이니까? 암세포 편이니까. 그래서 죽여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설악산이란 곳을 가더니 상황이 확 달라졌어요. 생기가 넘치고 웃었고 박수를 쳤고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심상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암세포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뭘 할까 말까? 이 민원을 청구를 할까? 이 B7이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며 어떻게 되냐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T세포가 달라면 암세포 쪽에서 그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오기 전까지는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내가 T세포한테 가서 죽여 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일째쯤 되니까 암세포 쪽에서 지금 상황이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가 온 거예요? IMF가 왔어요. 이래서 못 살겠어요. T세포는 점점 강해지고 T세포 유전자가 점점 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세포와 T세포는 아주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세포고 이게 암세포라면 T세포가 강해질수록 이 암세포는 어떻게? 약해져요. 그리고 T세포가 약해질수록 암세포는 어떻게?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T세포는 밑바닥이고 암세포는 위에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서 점점 T세포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암세포는 지금 T세포가 점점 강해져요.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까불다가는 어디 터지겠네? 그러다가 딱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대등하게 되는 순간부터 암세포는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한 상태를 암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쯤은 작심 3일인 줄 알 땐 3일 지나도 더 재미있어 해! 유전자가 점점 더 잘 켜져! 그러면 T세포가 우리가 활동을 정지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자. 안 죽어야지. 그래서 그 암 동면상태만 되어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암 말기라고 해도 암이 동면상태로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을 더 이상 암세포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이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박수를 더 세게 치면 동면상태가 빨리 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암 환자들의 상황에서는 T세포와 암세포와 만나도 T세포가 통과시켜 버립니다. 너희들 살기 좋지 나는 죽을 지경이야. 주인님 보니까 다들 네 편이네. 그리고 안 죽여요. 그 안 죽이는 T세포를 암세포가 B7, B7을 생산해서 여기에 민원 접수를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죠. 그러면 면역항암제라는게 뭔 줄 아세요? 뭐냐 하면 이 암세포가 B7 민원을 접수를 안 시키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게 이 B7 대용품을 만들어요. 그게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대용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환자의 암세포 자체는 죽여 달라고 민원 신청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T세포 창구에 접수를 시켜요. 그 가짜 서류가 면역항암제예요. 그래서 T세포가 어떻게 해요? 어? 얘가 죽여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T세포가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서류 검사를 해 볼 때 진짜가 아니네. 그래서 T세포가 어떻게 안 죽여요? 그래서 면역 세포도 면역항암제도 알고 보니까 면역 세포는 화끈했어요. 노벨 상 받았다고 해서 아주 화끈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속임수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도 그게 금방 눈치를 채버려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세대 면역항암제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를 해야 강화가 돼? 뉴스타트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안 하고 무슨 물질로서 한다고 해 봐야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세대 면역항암제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제 4세대 제 4세대 항암제도 멋있는 항암제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됐어요. 그렇죠? 유전자는 변하니까 정상적이든 건강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해서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됐다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본래대로 정상세포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 현상을 캔서 캔서 캔서는 암이죠. 그렇죠? 캔서 리버전이라고 불러요. 리버전 암 회복현상 암 복귀 현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왜 스트레칭을 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칭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왜 심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야 돼요. 모세혈관 발달시켜서 뭐하게? 모세혈관이 발달해야 세포의 산소 공급이 충분해져요. 예를 들어서 암을 일으키는 어떤 나쁜 발암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발암물질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그 발암물질이 유전자를 공격할 때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려고 할 때 그러면 유전자 변질이 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거든요. 될 때 어떤 경우에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버리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쉽게 세포들이 암세포로 되어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고 수분 공급이 불충분할 때 아시겠죠? 그런데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혈관은 무슨 혈관이가? 모세혈관입니다. 큰 혈관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칭을 안 하면 이 모세혈관이 전부 축소돼서 오그라들어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동 부족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심호흡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세혈관들이 줄어져요. 거기에 발암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금방 산소가 부족해서 살기도 힘든데 이제 발암물질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금방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후닥다닥 하면 세포를 가버려요. 거기에다가 뭐 부족해? 수분이 부족해. 여러분이 물을 하루에 2000cc를 마셔야 되는데 그런 물병 4병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충분해져야 세포들이 튼튼해요.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화초들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요. 그런데 2000cc를 마셔야 될 사람들이 하루에 저거 한 병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시들어져요. 그럴 때 발암물질이 공격하면 또 금방 암세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해야 되느냐? 스트레칭 해야 되느냐?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는 모세혈관 망을 충분히 발달시키면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들이 속에서 옛날하고 달라졌네? 옛날에 산소를... 사람들이 숨을 안 쉬고 운동도 안 하고 모세혈관도... 왜 사람들이 숨을 잘 안 쉬어요? 숨을 죽이고 살아요. 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숨 막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을 죽이고 숨을 막히게 살아요. 숨 막히게 살아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산소가 부족해요. 좀 느긋하게 심호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산을 쳐 보면 자연이 뭐가 나와요? 심호흡이 나와요. 그래서 심호흡을 못하고 항상 숨 막히게 숨 죽이고 살다 보니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거기다가 삼겹살이니 기름기 많은 튀긴 음식이니 이런 것보다 피가 끈적끈적 해져 가지고 피가 끈적끈적 해지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다 붙어 버려요. 산소 공급이 잘 안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기름기 있는 것도 별로 안 먹고 지금 스트레칭 하죠? 이러니까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산소 공급이 활발하게 돼 간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안 하시는 분들 내부 타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칭 안 한다. 그것은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암은 낫고 싶은데 스트레칭은 안 할래?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낫고는 싶은데 낫는 거 하라고 하면 안 할래? 그렇게 시시하게 하지 마요. 뉴스타트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생기를 확확 받아서 그래서 물도 충분히 들어왔죠? 산소 공급도 충분해지지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래서 암세포들이 이제는 돌아가도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 주고 물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영양소의 균형도 어떻게? 딱 맞고 그러니 내가 정상세포로서 살아갈 여건이 어떻게? 아주 딱 맞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 있는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야, 짐 싸자. 어디로 가려고? 정상세포로 가려고.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항상 옛날 정상세포때가 좋았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여서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요.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졌네요. 어? 노래를 부르네? 웃네? 박수를 치네? 암세포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영양소 균형도 딱 맞아. 물도 충분히 들어와 산소도 들어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나게 생기가 넘치게 뉴스타트를 하면 암세포들이 저절로 본래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을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려보내는 약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으로 될까요? 그런데 이제는 고학자들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고학자들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뭐를 모르니까? 생기를 모르니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를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는 확실히 있어요. 이 알이랑 고개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이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 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고개를 높게 하는, 즉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고개가 높아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물질을 A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뭘 만들면 되겠어요? A 물질을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 A 물질을 방해해서 A 물질이 이 알이랑 고개를 높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면 이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고개를 낮추는 물질이 또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뭘 만들면 되겠어요? 이 고개를 낮추는 물질하고 비슷한 짝퉁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 가지고 고개를 점점 낮춰주면 이 암세포가 쉽게 어떻게? 고개를 넘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약을 만들자. 이게 제4세대예요. 이것을 만들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 A 물질은 고개를 더 높게 만드는 물질이고 고개를 낮춰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쉽게 돌아가게 하는 물질은 B 물질입니다. 그러면 A 물질이나 B 물질은 다 뭐가 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안에 보면 이 B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이랑 고개를 못 낮춰요. 그리고 이 A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는 맨날 높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왜 A 물질은 잘 생산이 되게 되어 있고 B 물질은 생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생기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스트레칭도 안 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물도 충분히 안 마셔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 균형도 안 맞고 그러면 누구 쪽이 더 좋아? 암세포 쪽이 더 좋지. 그러면 암세포 쪽이 더 좋으니까 이 A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잘 켜져요. 그리고 B 물질 생산 유전자는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암 쪽에서 나는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뉴스타트를 해서 이번에는 누구 쪽을 어떻게 정상 세포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도록 뉴스타트를 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 A, 아리랑 고개를 높이는 물질 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는 거지. 그리고 이 A,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 무슨 뜻? 이제는 암세포들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 B 물질, 이 고개를 낮추는 물질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이 물질 생산하면 암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되게 돼요? 이게 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타트는 안 하고 막 날 피 떨리고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약 만들어서 해봐야 유전자는 협조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결국은 무엇밖에 없구나? 결국은 뉴스타트밖에 없구나. 아시겠죠? 항암 치료에 대한 나의 기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접어야 해요. 아무리 항암제로 내 암세포를 잘 죽인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을 클 수가 없어요.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정상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정상세포들은 자꾸 무슨 세포가 되고 싶어요? 암세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면역세포는 자꾸 죽지요? 그래서 무슨 치유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유전자는 그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면 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우리 몸 안에서 3세대 항암제도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4세대 항암제도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T세포는 암세포를 더 잘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더 쉽게 돌아가게 하도록 우리 몸 안에서 그 항암제 지금 의사들이 개발 안 해도 우리 몸 안에서 다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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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